왕안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인 이다. 베이징시 시장을 지냈다. 현재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 겸 당조성원이다. 허난성 후이쉰시에서 태어났다. 1975년 7월 18세의 왕안수는 허난성 황허허무국의 후이쉰 석재료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1977년 12월 7월 21일 대학 의학생으로 지질광산부 화북석유국 제4지질탐사대대 시추지휘부에 참가했다. 1980년 지질광산부 화북석유국 제4지질탐사대대 공청단 의원회 간사로 임명되었고 1982년 9월 왕안수는 우한지질대학 지질학과에 들어가 공부했다. 1984년 8월 졸업 후 지질광산부 화북석유지질국 제4지질탐사대대 공청단 의원회 석의와 부대장 지린성 석유탐사 지휘소 당의원회 석의 겸 주임 등을 역임했다. 1992년 11월 화북석유지질국 부국장 에 올랐고 1995년 석유해양지질국 부국장 겸 동북석유지질국 당의원회 석의와 국장을 지냈다. 1996년 4월 지질광산부 인사담당 부국장을 거쳐 1998년 7월 국토자원부 인사교육부 소장을 역임했고 1999년 7월 중국공산당 간수성 당의원회 상무위원 겸 조직부 부장과 부총리로 승진했다. 2001년 9월 상하이시의원회 상무위원회 의원장과 조직부 부장을 지냈다. 2003년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시의원회 부서기와 조직부 부장을 거쳐 같은 해 6월 시의원회 당교교장과 중국부도간부학원 제1부원장에 임명되었고 7월부터는 시정부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 당의원회 석의로 일했다. 2004년 4월에는 중국공산당 상하이시의원회 부서기와 시의원회 당교교장 시정부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 당의원회 석의를 역임했다. 2007년 왕안수는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시의원회 부서기와 정치법률위원회 석의 시의원회 당교교장 베이징행정학원 원장을 지냈다. 2011년 베이징시 정협주석으로 선출되었고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시의원회 부서기와 정법위 석의 시의원회 당교교장을 역임했다. 2012년 베이징시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부시장 겸 시장대리로 선출되었고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인민정부 당조석의로 임명되었다. 2013년 왕안수는 베이징시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시장으로 공식 선출되었다. 2016년 10월 베이징시 시장에서 물러나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당조석의로 임명되었고 현재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 겸 당조성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